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셔서요. 이런 논란이 있는데 한번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 토론하다 보면 이런 반박을 많이 봤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고 불평등이 문제면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불평등을 더 줄일 수 있고 재원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굳이 꼭 일하는 사람이냐 고소득자들한테 다 지급해야 되냐 이런 반론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켄 로치가 만든 나 나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그런 선별적인 복지 제도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선별 복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10만 원씩 이제 모든 아이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10만 원씩을 다 나눠주는 건데 그중에 90%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70%를 뭐 주자고 했다가 100% 다 줘야 된다는 이제 우리 당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10% 양보할게 해 가지고 90%를 했거든요. 그런데 90%를 주다 보니까 그 10%를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무려 160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1600억 원이면 그냥 10% 양에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고 또 그다음 단계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과세를 하자. 수당에도 과세를 해서 예를 들면 상위층 10%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42%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 그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그 세금을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더 주문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영국에서도 액킨슨이라고 하는 또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선별복지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제도는 마치 모든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뭐랄까 배분 제도가 분배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절차도 간소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낙인효과도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정보의 갭이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각지대가 정보의 사각지대 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보편적인 복지제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야말로 이렇게 현금성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너무나 오랜 동안 보편적인 복지제도는 마치 좌파다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다 아니면 옛날에는 무슨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선입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퍼주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소득 아동수당도 마찬가지 기본소득도 속성은 똑같은데 이걸 과세소득화하면 모두에게 줘도 상위층은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고액수도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선별효과는 생기고 줄 때는 제한 없이 다 주니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그런 시스템을 과세체계를 조세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잘못하면 또 줬다 뺐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고 나서 과세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또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부담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배를 할 때도 선별을 하고 과세할 때도 선별을 하는 셈이잖아요. 양쪽 다. 고소득자한테는 더 많이 세금을 받아야 되고 고소득자한테는 주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일원화해서 줄 때는 분배할 때는 그냥 똑같이 다 주고 과세할 때 더 나눠 가지고 더 많이 걷자. 그런 주장이신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조세체계라든지 조세제도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수당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 아니거든요. 많이 그야말로 왜 재벌의 아들들한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난색을 표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에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과세해야 된다 수당에도. 그래서 이제 그 전제는 이제 부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불평등을 넘어라는 책에서 아마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등을 넘어서.